내 나이 40 울엄마 귀한 자식 직업은 댄스 가식 15년째 딴 달아 기술보단 예술이 실력보단 매력이 품격보단 파격이 사치보단 가치가 좋아 자신을 러봇 여러분도 앞이 양옆 사람들 I love you so much 남 걱정의 점은 짜셨냐 네 시방밥은 짜셨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땐 시발라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더라 가는 분들 모여 이건 안 먹어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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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가 다 옥해 야 억절시고 옹해 야 We love it